한국의 시집은 우리 한국의 명의리 와타나베 리키암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국군민 여러분 화이팅 애국군민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사업이면서 왜 이렇게 대극회를 들고 오늘 이 날상에 서는지 곧 반듯이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전 1987년도에 안모세미나 장성자 처음으로 반만점을 시찰했습니다 그때 산발선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은인들의 그 맑고 그 깨끗한 능현자를 보는 순간 그동안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근인들이 그동안 목숨을 걸고 산발선을 지키고 자연세계를 지켜왔다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없었으면 일본도 없습니다 벌썽이다 일본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을 함께 해야되겠습니다 벌썽 이 70년 동안 건산주의 세력들과 싸워서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던져서 어떤 젊은이는 바다의 물컵함이 되고 어떤 젊은이는 지금도 그 뼈와 그 피가 이 땅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령의 최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생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 연맹스럽고 영감한 자유영사들이 이 자유진주의 세계를 지켜온 것입니다 벌썽 그 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국민들과 함께 흘리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관부들과 간호사들을 독일에 파경시켜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이를 앞불고 대한민국을 이토록 풍요롭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왔습니다 벌썽 아시아에 있어서 어느새 대한민국만이 외국을 한 번 더 진략한 적이 없던 선스럽고 승고한 나라를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얼씁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 앞에 저는 영원히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얼씁 홍립기간 전신과 충효의 전신을 가정의 가치를 알고 있는 이 거룩한 전신 문화를 간축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앞으로 21세기의 아시아의 지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얼씁 얼씁 국회는 테로국가입니다 사이토국가입니다 사이토국가입니다 국회를 저하는 문재인도 인간이 아니고 사이토입니다 얼씁니다 여러분 문재인 아저않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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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저야 임기는 끝났습니다 보건선거의 임기는 이미 끝났기텐데 그저않은 그 잔들은 불법적으로 청와대를 조카대로 만들고 불법 정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씁니다 하루빨리 내려와야 맞다갑니다 얼씁 국제성인은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장신은 문재인은 북핵 보기에는 아주 관심도 없고 한반도 본사화 연마트의 독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씁 미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국제사회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자가 미친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미쳤다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얼씁니다 반드시 반드시 정의는 이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맞이해요 저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있도록 훌륭하고 순수하고 진신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위기가 돼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많은 국민 중에서도 군민 중의 군민 진정한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입니다 얼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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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국과 끝까지 함께 쌓을 것입니다 얼씁니다 얼씁니다 자유의 대한민국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자유의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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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녀석이 과타나미경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